다음은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지역구 후보 선정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현역들의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른자 조선일보 3면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중진 불패. 3선 이상 74%가 공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용한 공천. 조용한 공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조적으로 현역이 그렇게 많이 탈락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도 해요. 다른 이유보다는 워낙 크게 졌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남권에서 경선을 붙었을 때 많이 이변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공천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 뭐 중진 불패 이건 맞고요. 영남 같은 경우는 주로 초선 의원들이 패배를 했어요. 도전자들한테 패배를 했는데 아마 초선 의원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다가 저런 배제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안정의주,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정의주로 공천을 한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현역 공천 배제를 많이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탈당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굉장히 위협을 받겠죠. 아마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좀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이제 저런 현역 불패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의 틀림없이 사실은 교체 요구도 유권자들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교체 요구. 그런데 그 교체 요구는 지금 수용을 못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 본인이 비례대표나 이런 데서 좀 보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반면에 민주당은 친명을 친문으로 친문 배제한 자리에 친명을 내리꽂았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지만 나중에 다 하고나고 보면 교체 요구는 민주당이 더 높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 왜냐하면 교체 요구도 틀림없이 있으니까. 그런데 의석수가 또 많은 이유. 아니 많아도 교체 비율은 똑같을 테니까. 비율도 민주당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은 또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자기네들 강점으로 유권자들 설득을 할 텐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나치게 안정 위주의 공천을 한 것 아니냐. 아마 이런 비판은 비례대표 확정될 때까지는 계속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 내부의 쓴소리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당 내부에서 이미 이분도 공천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쓴소리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이른바 핵관호소인, 친륜호소인, 나경원들로 앉히고 안처수들로 앉히고 뭐 이랬던 사람들, 관장 차고 골목대장 놀이하고 이런 사람들이 혁신공천이라는 이름하에서 좀 배제가 되는가 이런 기대를 좀 했었을 텐데 컷오프 되거나 불출만 분들의 숫자나 비율이나 몇 면을 보면 그렇게 감동을 많이 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조용한 공천이긴 합니다만 감동이 없다. 그리고 교체율이 많지 않다. 이기는 게 목표인데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저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숫자는 보조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목이나 주제가 있고 그 제목과 주제에 맞는 숫자가 얼마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김근식 후보가 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주류, 그다음에 친륜, 핵관 이런 쪽에서 중진이나 다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교체가 됐다면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교체를 이루어냈구나. 뭔가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했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역이 몇 명 됐느냐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결국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어떤 브랜드를 붙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천에 대한 평가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총선이 끝난 다음에 해야죠. 잘된 공천이면 선거가 이기는 것이고 선거가 지금 잘못된 공천인데 지금 잘된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하려고 하는 거고 조금 전에 다른 여러 가지 사례를 들 수 있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중진 의원들 3선 이상 중진은 불폐해서 23명이 살아남았다 하잖아요. 그런데 살아남지 못할 사람들을 재활용한 게 많거든요. 서병수, 김태호. 배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재활용. 재배치도. 정치적으로 재활용. 리사이클링 그거하고. 그건 다르죠. 그러니까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박진. 원래 있으면 이 사람들은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재배치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제가 흠지에 가서 싸우도록 했잖아요. 이런 새로운 방식의 한동은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치기보다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한 번 더 기회를 줬다. 그래서 조용한 거다라는 평가까지 들었습니다. 선택은 아시죠? 여러분이 아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